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몇 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10월이면 항상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 책인데요. 바로 이 김승욱 문학상 수상작품집입니다. 등단 10년 이상이 된 작가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문예지에서 발표한 단편들 가운데 일곱 편을 뽑고 그 일곱 편 중에 한 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상이에요. 올해는 이렇게 대상 작가가 편혜영 작가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상 수상작의 리스트도 정말 화려하죠. 편혜영 작가님 대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등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김현수 작가님의 진주의 결말 얼마 전에 나온 신작 소설집에도 수록이 된 작품이고 김혜란 작가님의 홈파티, 김혜란 작가님 신작 저도 기다린 지 꽤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기다림을 약간 달래줄, 갈증을 달래줄 만한 작품으로 오랜만에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정하나 작가님의 일시적인 일탈 정하나 작가님은 올해 안나라는 드라마로 친밀한 이방인이 그 안나의 원작 소설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정하나 작가님 작품 새롭게 찾아 읽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시적인 일탈 단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지혁 작가님의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문지혁 작가님은 초급 한국어라는 장편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김승욱 문학상 수상작품집 리스트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된 작가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의 아주 화난 날들 이 작품도 너무 사랑스럽고 엔딩 부분에 굉장히 뭉클해서 저도 읽을 때마다 좀 눈물이 찡나고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내실 있게 화려한 라인업으로 올해 김승욱 문학상 수상작품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수상작을 읽으실 수 있고 그 뒤에는 작가분이 짧게 쓴 작가 노트가 덧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 하나씩 맡아서 작품에 대한 리뷰 3개의 원고가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 작가 노트 리뷰 이렇게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6편에 구병모 작가님의 리니코라 치우 푼타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단편도 수상작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작가님 사정이 있어서 이 작품집에는 수록되지 못해서 총 6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 리니코라 치우 푼타가 실린 단편집은 내년에 소설집으로 출간이 될 거라서 그 안에 수록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지에 작가님들 서명도 인쇄해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게 넣었어요. 우리가 좋아해온 중견 작가분들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중견 작가분들이 최근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작품을 쓰는가를 일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해에 한 권씩 내면서 저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독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브록처럼 만든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이 어텐션북이라고 작가님들의 미니 인터뷰에는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지리응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의 수상소감 그리고 직접 선정한 단편소설 하나가 전문이 실려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김송욱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을 겨울에 읽으면 좋을 책도 추천을 다 작가님들께 받았고요. 그리고 상금 어디에 쓰실 건지 뭐 이런 조금 궁금한 질문들도 넣어서 읽는 맛이 있습니다. 세트로 세트 구성으로 같이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이 실비아 플라스의 에어리얼입니다. 정확히는 에어리얼 복원본이라고 적혀 있죠. 실비아 플라스의 시집이고요. 놀라운 점은 진은영 시인의 번역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진은영 시인이 10년 만에 새 시집을 내서 그 시집도 제가 꺼내놨는데 이렇게 초판 한정으로 당시에 어나더 커버 같이 증정을 했었는데 이 어나더 커버를 벗기면 이렇게 시집이 나왔죠. 시집은 워낙에 그 한 권과 한 권 사이의 텀이 좀 길잖아요. 그래도 10년은 좀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게 정말 너무 반갑게 읽은 시집이에요. 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에어리얼하고도 약간 톤이 비슷하죠?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집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이 시집 나온 소식 혹시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것도 살짝 언급을 해보고요. 물론 너무너무너무 좋은 시집이고요. 그리고 진은영 시인이 번역한 실비아 플라스의 에어리얼 이렇게 두 개 같이 읽으시면 정말 이 가을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비아 플라스는 워낙 영미문학에서 상징적인 시인이고 캐릭터이기도 한데 버지니얼프도 그렇고 실비아 플라스도 그렇고 작품을 직접 읽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못지않게 그 사람의 캐릭터 작가가 가진 특별한 특히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버지니얼프가 양 주머니에 돌을 집어넣고 강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죽었다 뭐 이런 거 실비아 플라스가 아이들 먹을 것들 다 챙겨놓고 오븐에 머리를 넣고 자살했다 이런 생애사적인 장면들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조명도 조명이지만 그 작가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죠. 이번에 보건본이 나온 김에 이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 책 굉장히 특이해요. 왜 보건본이냐 하면 에어리얼이라는 시집이 실비아 플라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 전에 시집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바인딩 노트에 다 순서까지 본인이 정리를 해서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었던 테드 유스가 자신만의 어떤 편집을 거쳐서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려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딸이자 시인인 역시 시인인 프리다유스가 어머니가 원래 남겼던 원본 그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복원시켜서 출간한 것이 이번에 에어리얼 복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애 거의 말기에 쓰인 시들이죠. 이 시들이 결혼생활이 워낙 불안정했었던 때에 쓰이기도 해서 그것이 좀 가감없이 담겨있는 시들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테드유스가 자신의 입장에서 불편한 시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정리했을 것이다 라는 너무 말이 되게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딸이자 시인인 프리다유스가 자신의 어머니인 실비아 플라스와 아빠, 아버지인 테드유스를 조금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면서 자신 역시 시인이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시인으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그때의 상황을 회고해 가면서 이 복원본 앞에 서문격에 조금 긴 글을 붙였거든요. 그 글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쓰인 글이고 최근에 읽은 가장 인상적인 글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를 읽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프리다유스의 서문을 스킵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제가 그 몇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에어리얼이라는 시집에 대한 어떤 팩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1963년 2월 11일 어머니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책상 위에 검은색 스프링 바인더를 남겼고 그 속에는 40편의 시 원고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11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이 원고를 배열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에어리얼의 원고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봄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만들었다. 이는 분명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직전부터 새로운 삶의 결단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아울러 그 사이에 겪은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닮도록 의도된 것이다. 에어리얼의 출판을 검토하면서 아버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들 중 일부의 어머니와 가까웠던 이들 즉 자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삼촌인 월터 등등등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극단적 광포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책이 독자들을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책에 더 폭넓은 균형감을 부여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작품이 표출한 분노의 주제들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작품에 대해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작품은 귀중한 것이었고 그것을 돌보는 것을 찬사의 방법이자 책임으로 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를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든 통점은 낯선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점유하면서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자신과 담지 않은 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 시들을 쓴 순간이 어머니의 온 생애에, 온 인격에 적용됐다. 마치 그 시들이 어머니의 경험의 총합인 것처럼. 어머니는 모든 정서적 경험을 천 조각처럼 사용했다. 그 조각들을 짜맞춰 멋진 드레스를 만들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이 느낀 그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 격정적인 감정들이 통제가 될 때면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시적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지휘하여 위대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불안한 정서적 상태와 벼랑 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인 에어리얼이 나왔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실비아 플러스 자신의 언어야말로 그를 가장 잘 묘사해주며 시시각각 변하던 그의 기분은 그가 세상을 보았던 방식과 가차없는 눈으로 자신의 주제들을 붙잡았던 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새롭게 복원된 이 판보는 그 순간의 나의 어머니이다. 아버지의 편집으로 출간되었던 에어리얼의 기초이다. 두 개의 역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각 판보는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진짜 멋있죠. 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감과 고통과 그러면서도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에 실비아 플러스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시들 그 순서대로 진은영 시인의 번역으로 만나실 수 있고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의 원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비아 플러스가 직접 표시했던 그 흔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비교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네 편의 초고는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의 다른 여러 초고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 대학의 분홍색 메모지에 쓰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 수정 표시한 6필 이렇게 실비아 플러스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부록이 실려 있다는 것도 신선한 점이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집이 어떤 방식으로 편집되어서 출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디까지 복원해야 복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편집자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하면서 읽게 되었던 시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비아 플러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거나 진흥영 시인의 번역으로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복원본이 굉장히 반갑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많이 보셨겠죠? 15만 팔로워에게 사랑을 받은 펀자이시 툰의 첫 단행본입니다. 인스타 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10장 내외로 하나의 피드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들을 꾸준히 연재해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한 엄유진 작가님의 펀자이시 툰이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1, 2권이 출간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후에 더 추가가 돼서 출간이 되겠죠. 아 살만하다 하는 흔치 않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이제 엄유진 작가님 인스타 툰 볼 때인데 단행본으로 묶여 나와서 한 번에 보니까 그리고 큰 판형으로 보니까 속이 좀 뻥 뚫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필선이 잘 살아있는 그림이죠. 보기에도 편하고 인스타 정사각형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좀 압축이 되고 밀도가 있어 보이게 그래서 하나하나 그 연결감을 느껴가면서 보는 맛이 있지만 이렇게 단행본으로 만났을 때는 좋은 그림들 좀 크게 보고 이렇게 공간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건 단행본의 특징이고 장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이 1권 어디로 가세요 펀자이시는 엄유진 작가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잘 적응하지 못했던 어떤 시절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영국으로 가서 좀 새롭게 내 세계가 열리고 확장되는 그 시기를 그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판형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는 그냥 정사각형 작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넘겼을 때 딱 이 그림을 마주하는 그 공간감이 확실히 단행본으로 소장해서 읽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권에서는 태국 분인 남편분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지 등등 또 이제 딸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들 그리고 이제 많은 펀자이시 툰 팬분들이 여무진 작가님의 부모님을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버지는 철학자이시고 어머니는 소설가였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했던 분인데 이 두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어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그 이상형에 가까운 분들이세요. 너무 볼 때마다 놀랍고 많이 배우게도 되고 엄청 웃기도 많이 웃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또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정말 어떤 분께 추천을 해도 다 재밌게 읽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돌려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고 그리고 우리 왜 요즘 인류의 파사상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거 읽으면 그래도 조금 채워진다. 인류의 애가 내 안에 아직 조금 남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 가까운 사랑 작은 이야기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해냈을 때 그게 갖는 파급력, 그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좀 새삼 알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읽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 피드들도 엄청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세 종이지만 진은영 선생님 시집과 펀자이시투는 두 권짜리라서 한 다섯 권을 보여드렸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엄청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에도 올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소설, 장편 소설 중에 인생 소설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들 특히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제가 공유를 해드려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답변들 궁금하다 공유해달라고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늦지 않게 그것도 정리 한번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